윗옷이 있고요. 윗옷하고요. 똑같은 말이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웃돌이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 웃돌이도 있거든요. 자, 보세요. 윗옷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윗돌이. 이게 다 쓸 수 있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위에 있는 옷. 위에 있는 옷에 윗옷하고 윗돌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있냐면 웃옷이거든요. 웃옷은 뭐가 되냐면 위에 입기는 하는데 보통 우리가 걸치는 옷 있잖아요. 그러니까 겨울에는 걸치는 게 뭐가 될까? 잠바나 점퍼 이런 거죠. 잠바나 점퍼, 코트 이런 게 이제 겨울에 웃옷이 되는 거고 한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면 어떻게 해요? 얇은 바람막이라든가 아니면 셔츠 같은 거 하나 걸치죠. 그렇게 걸치는 옷이 뭐가 된다? 웃옷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나중에 맞춤법 문제에서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윗옷, 윗돌이, 그 다음에 우돗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은 점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윗어른 이거는 되거든요. 윗어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윗어른이냐? 윗어른이 맞냐? 아니면 윗어른이 맞냐라고 할 때 이것도 설명하면 되게 좀 길어지긴 하는데 정답은 그냥 뭐가 맞다? 윗어른, 이게 맞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. 얘는 위, 아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만약에 윗어른이 있으면 아랫어른도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배경 지식으로 윗어른은 틀리고 윗어른이 맞구나까지 해주시면 되겠어요.